마지막에 한 병에 들어갔다 바삭하나 너무 맛있어 아니 오독 오독 그 자체야 짠맛이 진짜 맛있어 여기 왜 하나? 응? 잘한데? 이거 설탕 이렇게 네 레몬 바삭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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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다 웨이팅 웨이팅 어떡하지?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가 맛집이라 그래서 왔는데 웨이팅이 생각보다 꽤 있네요 기다려 볼래 아니면 왜? 엇 엇 엇 중독 시리얼이 들어와버렸어요 중독 시리얼이 들어와버렸어요 진짜? 네 확신하고 쌓 100만원 4천원 후식 진짜 좋긴 하다 나도 넣을게 어? 했어요 고자이마스 개 시원해 진짜 뭐 시켰어? 요리야? 고구마 거짓말 고구마는? 먹어볼래요? 고구마는 나는 진짜 좋아 고구마 시켜 오지는데 어디서?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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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후탕 먹고 그냥 빠져먹어 나 너무 무서워서 나 못 있겠어 아 병맥을 시켰네 우리가 생맥이 아니라 병맥을 시켰네 병맥을 시켰어 아 나마비로가 병맥이라는 거예요? 생맥 조금씩 오지마 그래서 오지마 김치 맛EX이 안 매운데 аюсь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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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은 덜 많아요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또 시켜봤어요. 음 맛있다. 먹어봐요. 나 먹을게요. 황예수 이거에서 먹을게요. 맥락스 한 병 들어왔다. 콜라겐 엄청 맛있어. 바삭한다. 여기 오는데? 명란은 진짜 명란이 한 접시 들어갔는지. 진짜 명란이 한 접시가 들어가는 게 맞네. 명란이 진짜 한 접시긴 하네요. 근데 계란이 진짜 맛있어 보여요. 진짜 명란에 계란 먹는 맛. 딱 그 맛이야. 내가 비쌌고. 하다 하다. 엄마의 흰색. 네. 엄마는 흰색. 진짜 저녁 먹으러 가기에는 괜찮은데 뭔가 2차로 가기에는 빨리빨리 먹고 나가야 돼서 음식을 뭔가 계속 시켜야 돼서 눈치가 보이고 줄 서 있는 거 뭐 한국인들 특징 줄 서 있는 거 뭐 불안 급해 급해 막 차닥불안 이러면서 근데 옆에 있는 일본인들은 다여섯 접시 막 둘이 와서 이렇게 시키는 거 보면 약간 일 끝나고 저녁 먹으러 오는 진짜 찐 그런 포장마차 느낌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막 적게 시킨 건 아닌데? 저희도 세 개나 시켰어요 근데 막 다섯 불안 우리가 불안해 우리가 불안해서 못 있겠어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바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이름몰을 술집에 왔습니다 이름은 알지? 분위기가 완전 좋아요 이런 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우이집 이곳에 좀 하면 더 먹으면 더 먹어요 네가 왜 좀 먹으면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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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 진짜 화로웬łu가 고기네 끝! 왜 어떤 웬일이야? 이거 무슨 게 있어? 진짜 화로웬 부인 오네 viennent 지금 사운드 룰러 이만큼 한 번 자랄게요. 네. 왜 이상해? 간이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네. 간이 괜찮은 것 같아. 나 잘 타는 것 같아. 응. 나 잘 탔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짜라. 음. 너무 짠데. 한국 저랑 저랑 그런 게 아니고. 근데 맛있다. 응. 응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먹으라고? 아, 우리 먹으라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자기 달라는 줄 알았어. 아니, 한번 테이팅 해보라고 할까?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한 잔 줍쇼 이러는 줄 알았지?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어. 맛있어. 레몬 사과, 맛있어. 자몽 사과, 레몬 사과. 훨씬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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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숟가락, 쓸이 책장까지 들어요. 아.. 왕 나온다니 고양이가 좋아가지고 주로가 힘든 것 같아. 뭘로 구워? 소주로 구워? 이거였다 구워 먹자. 어디 있잖아. 엄청 하구만. 개맛이. 이거 조금 더 구워 먹는 건가? 두피는. 여기 알이 있는. 알 있어 안에. 아까 솔트배처럼 뜨잖아. 아 맞아 맞아. 소금 뿌리더라고. 그리고 뼈채 먹는. 응. 대가리도 먹나요? 그렇답니다. 여기 안에 알이. 이거 또 달랑달랑 하는 거 알? 뼈채 짠. 으흠. 너무 맛있어. 맛있어? 응. 이거는 간이 딱 맞는 것 같아. 새우 대가리. 난 새우 대가리 너무 좋아해. 맛있어. 쌤 뭉도 먹어요? 먹으면 먹어. 나 숨격이 헤어져. 뭘 먹는다고? 눈. 아 난 못 먹어. 나는 머리를 안 먹어도 일단. 아니. 맛박 튀김 먹을지 안 먹어? 맛박 튀김 뭐야? 새우 대가리 튀김. 맛박 튀김. 아 맛있다. 새우 대가리 튀김. 새우 대가리 튀김. 새우 대가리 튀김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오징어에다가. 거기다 간장까지 하면 약간 먹게. 먹게 약간 이렇게. 아 청양포츠 없어요? 흐흐흐흐. 와. 이따가 맛있네. 너무 맛있어. 아니. 너무 맛있어. 오독 오독 그 자체야. 짜는 게 진짜 맛있어. 이게 진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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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demás. 오. 오. 여기에 맛있다. û. 오. 이거 끓는 물에서. 가져온 탄산식? 오. 온. 오. ị몬 사와. ? 뭐야. 저 따라줘. 원. 여기가 소주 한 병 다 얼마야? 음. 저희는 항상 가격을 보지 않았어요. 지금까지 계속 10만원, 20만원, 30만원 오징어 20만원 나오고 실화냐고 진짜 여기도 약간 그럴 것 같다 지금 저는 밥을 다 먹고 2차를 가는 중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오징어 회 같은 걸 많이 팔았고 그런 거를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수조가 있어요 오징어가 우와 귀여워 오징어 여기 한국인은 한 명도 없는 거 같은데? 오징어 뭔진 몰랐지? 그리고 옆에는 약간 회식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오징어 아주 신입사원과 오징어 고장님과 약간 이런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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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무시겨! 영상으로 찍으라고 여기는 소금에 이렇게 찍어먹으라고 소금이랑 와사비 2대정도를 얻어먹을까? 오 나 진짜 대박이야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거든 나도 다가 다 다가 맛있어 이게 짠 약간 우리나라 오징어에는 진짜 얇게 썰어가지고 딱딱한 맛 없이 그냥 찰진 맛으로 먹잖아 이거는 간장 간장 진짜 맛있다 맛있어가 뭐지? 오이시 과거야 엄마 짠 근데 초장 생각은 안 그렇긴 해 그렇긴 한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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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진짜 두껍게 썰어가지고 더 식감도 좋고 짠 짠 짠 비교 두부 샤워 도시빈 저건인데 100g당 이 천에 2천에 난 18000원정도 근데 3마리 나오는거 근데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4마리야 아 4마리야 5마리 400g인가 500g 시켰으면 모르겠어요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우리 오줌마 달려나온 거잖아 아까 먹었던 오징어 다리로 근데 이게 추가 금액이 있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간장 찍어먹고 그런 튀김은 아닌데 안에가 진짜 맛있어 오징어가 오징어 식감이 진짜 좋아 근데 누가 봐도 군식튀김이에요 표고키 찍어먹고 싶던 거 진짜 고소해 먼저 갈래요? 너무 시가 마르고 그러다 여기인 거 아 여깄네 여기 비장고 있는 거 같아 이거라고? 응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아 응 고마워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페에는 진도 있지? 어디카데도 생각해 여기는 뭐지? 여기는 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 저는 추천해주셨는데 뭔지 모르겠고 아리갓도고자임마 음 음 소주 아까 그 고마 소주가 있는가? 우롱 우롱이? 우롱 소주? 우롱 소주? 우롱 짜잔 자와띠 아 자와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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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었습니다 너무 이었습니다 너무 이었습니다 자와띠 사이코? 응 최고 가리가 더 아 사이코 그러면 여기 술만 하는 거야 언니 응 알콜 언니 알콜? 응 아 아닙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 하이벌로 시켰습니다 아 아 아 못 먹잖아요 아 아 아 아 향이 되게 좋네요 음 자 이렇게 먹은 걸 올려주시나봐요 아 아 저기 저 안에서 꺼내왔습니다 우와 우와 아 아 아 마지막 잔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야 야 하하하 너무 적응 너무 적응 야파리야 야파리야 더 주시겠지 너무 적은데 칼나? 칼나티아노 캐나다 거예요? 응 아까 캐나다 위스키랑 응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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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향이 너무 좋다 진짜? 응 고마워 고마워 향이 확 들어와 아까 거보다 훨씬 음 음 어머 어떤 맛있어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오이시 오이시오이시 어떤 맛있는데요? 아 아 Japanese tradition 오 오 일본꺼 아 일본꺼요? 응 진짜 맛있어 오이시오이시 맛있다 아 맞다 맞다 이번에는 이것입니다 아 아 진짜 맛있어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완전 시나몬 시나몬인데 약간 사과향 나는 느낌이야 그 위스키 때문에 모르겠지 그 우리 막 시나몬 먹는 거 있잖아 아 아 수정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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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그거가 수정거 맛나 진짜 거기서 딱 탄사 섞여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유짱 하이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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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나몬 오 시나몬 슈가 이거 먹고 이건 기본으로 먹는다 아 아 아리이갓도 고자이마스 석석석석석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시나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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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사이코 음 맛있다 물어봤더니 네 설탄이랑 시나몬 따로 섞어서 만드는 거래요 여기 집에서 어디서 사냐 어렵다니 진짜 순마테임 하나 하나 마시오면 네 2층 3층인가 이 랬스코 저희 첫날 왔던 넘버 세븐에 여기 일수도 우리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다고 뭔가 현지인 약간 다른 데 같다 그치? 어! 드신다! 됐다! 타다이마 맞지 맞지 아 그랬어? 시나몬 포탈 시나몬록 포탈 이 재팬니스 올드 하이 아 하이 음? 음? 간파이 좋아? K.P. M.G. K.P. K.P. 간파이 간파이? K.P. 간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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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잔을 제가 먹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마존에 풀네요 만에 휘 다이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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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와키 아리마세 그게 뭔데? 정말 죄송합니다 오시와키 아리마 수이마세 수이마세 간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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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 레몬 완전 레몬 이거 자체가 레몬맛이어서 아무거나 제일 맛있게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레몬에이드 같다 레몬에이드 다이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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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파이 와이파이 간파이 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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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이 이태이 안틀어서 화났어 안으로 وه Advisordain 즉 에스 이탈 띵띵 갑자기 미쳤어 요거 선물 막 이라고 했잖아 나리 피 이 상승과의 무한한 상승이 있음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사장님 사장님 용인이예요 하이하이하이하이 가방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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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 아리야동이야